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기분 안 좋은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아니 이제 LG와 SK 각각 다 주주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은요. 열어봐야 합니다. 아 막상 또 열림도 모르는군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어찌 이 회사들이 대응을 할지까지 한번 이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휴 때도 바쁜 일들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아 예. 연휴 전에 생겼죠. 그렇죠. 시작할 때. 예. 그날 목요일날 새벽에 우리 시장에 영향은 안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는 첫날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나오는데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일단 뭐 어느 정도 주식에 영향을 줄지는 좀 이따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그냥 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싸움의 시작을 LG화학 때 시작한 거여가지고 LG화학이라고 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뭐 때문에 싸웠는지 개요를 살짝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건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되게 단순한데 복잡한데 이게 짧게 보면 3년 길게 보면 한 10년에 걸친 두 회사의 갈등의 일종의 종지부 같은 게 찍어진 건데 그러니까 일단락이 일단 된 건데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그러지 마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마라고 하기에는 워낙 소송권이 많아가지고 두 회사가? 네. 근데 소송을 하면서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분위기가 격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기업 두 쪽에서 감정적인 표현까지 쓰거면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미국 시간 10일에 국제무역위원회가 LG SK 2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 조기 폐소 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2월 달에 한 번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이게 목요일 새벽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설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계속 안 열리고 있었고 이게 오늘 장 처음 열리는 날이라 이게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뉴스 나오고 바로 장이 열려서 빨리 가격 발견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뉴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어쨌든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10년 동안 수익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게 조기 폐소 판결 때는 한 5년 정도였는데 이게 두 배나 늘어나버렸습니다. 기간이 연장됐군요. 네. 그리고 이게 수익금지라고 했을 때 현지 생산에서도 국내에서 조달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수입 물량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다 짓고 있는 조지아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만?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아 그래요? 그럼 모든 제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네. 모든 게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3국으로 해서 우회하는 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포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 동안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급선의 차질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폭스바겐은 왜 포드는 미국 회사라고 4년이고 우리는 2년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4년 좀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폭스바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있다가 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ITC 국제무역위원회 산하에 불공정 수입 조사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2월 달에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그래가지고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폐소 결정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일단 수입 및 판매 유통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판매 유통도 못한다는 얘기니까 미국 말고 다른 데 사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못할 경우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LG 입장에서는 이번에 합의가 잘 안 되면 꼭 미국에서만 이게 적용될 이유가 없다. 그렇겠네. 전 세계에서. 그럼 유럽에다가 또 걸 수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에다가 판결심을 내면 1심 판결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ITC로 하면 한 16개월 이내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는 좀 빠른 쪽으로 손을 내밀었었고 이게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양쪽의 영업 비밀 관련한 침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이쪽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실제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분명히 저 사람이 내 거를 뭔가 훔쳐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진짜 훔쳐갔는지를 내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양측의 증거 서류를 모두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면 SK가 자기들이 이거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SK는 그렇게 내놓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ITC에서는 LG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됐었습니다. 기술을 탈취했다는 거죠? SK가? 맞나요? 네. 그 자세한 얘기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다려봐. 다 준비해왔어. 아니 대충 사건을 알아요. 뭘 이해를 하지. 아니 몇 년도에 직원 20명인가 스카우트 해가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사건이 되게 길게 늘어지니까 오늘 나온 뉴스 일단 브리핑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연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자료를 자꾸 삭제한다 그래가지고 ITC에서 포렌식 명령을 좀 내렸었어요. 다시 복구를 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공개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이번에 증거로서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게 사실은 폭스바겐 수주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어요. 2018년도에 LG하고 SK하고 폭스바겐 물량을 따내기 위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SK가 폭스바겐 물량을 따내게 됐고 그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됐었고 이게 지금 제일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SK이노베이션 이메일 관련한 걸 LG가 하나 공개를 했는데 경쟁사의 BOM 긴급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드러났는데 BOM이 뭐냐면 원자재하고 부품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사의 원자재와 부품 목록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이메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LG가 제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거고 거기에 어떤 품목이 있다는 거라면 원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을 상대로 야 있는 사람 줘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라는 사람이 LG에서 이직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가를 구조를 아니까 얘네가 대충 어느 정도 계약을 금액을 내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 좀 싸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다는 게 LG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LG화학의 전직자가 전직자라는 건 이직을 한 사람이죠. SK로 그 사람이 57개 배터리 제조 비결이 담긴 자동차 모델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NCM 비율. NCM이 니켈, 코발트, 망감 비율이잖아요. 이게 배터리 만들 때 얼마의 비율로 조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코팅법, 절단법 이런 것들이 배터리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허를 잘 안 내요. 특허를 낸다는 거는 자기 기술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공개를 함으로써 이걸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공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허를 안 내고 보완으로 숨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카콜라 제조법을 잘 모른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특허를 내게 되면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허를 안 내고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메일을 공개한 걸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멘트가 있는 그런 이메일을 LG 쪽에서 공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SK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뜻이에요? 그런 이메일을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SK가 자기네들 직원이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7개 배터리 제조의 어떤 비밀, LG화학의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었는데 그걸 LG 쪽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 증거를? 그거를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너네가 해명을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SK 쪽에서는 이걸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오히려 경쟁사 관련한 자료는 삭제해주세요 등의 이메일들도 공개가 됐어요. 오히려? 네. 그래가지고 이제 ITC 쪽에서 SK에게 포렌식을 해라. 다시 이걸 살려라 라고 명령을 했었고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ITC에서는 그러니까 2월 달에 이게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모르게 버틴 거예요 근데. SK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진안하고 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틴 것도 우리 그런 거 없다 일단.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체적인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대체적인 분리막 기술을 갖고 있었지 그 기술을 참고해서 우리가 성장한 건 아니다라는 게 SK의 주요 반론입니다. 어쨌든 이 사태는 ITC 쪽에서 졌기 때문에 사결을 하려면 이거 민사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도 있긴 한데 이거는 민사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합의를 하면 또 이게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ITC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도 한국 기업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예요? 애플하고 삼성전자. 아. 그때 삼성전자가 이겼는데 아 그걸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들 위협들끼리 싸우는 거. 이게 자국 기업 보호하려는 차원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 기업들끼리 싸우는 건의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주지사가 강력하게 원화되면서요. 그거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자기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서 26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 10년 동안 영업을 못한다는 건 거의 스톱이 될 위협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피해를 올 수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조지아 공장의 1, 2공장을 SK이노베이션이 2018년부터 만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 3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약 43만 대 전기차 만들 분량이 됩니다. 그럼 이게 포드와 폭스바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2년, 4년 동안만 하고 그다음부터 못한다는 거는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은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2년, 4년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가 막혀 있다는 거는 아예 비즈니스를 못하게 된다는 거고 그럼 일단 현금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거기 가능성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합의금 간격이 너무 커요. 이거 앞두고서 작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LG하고 SK. LG가 얼마 달라고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조 원, 2조 8천 원은 3조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조 원 주면 땡? 그런 거죠. 그리고서 이거를 또 딴 거에서 얘기할 때 징벌적 배상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5조 원까지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SK 쪽에서는 한 5천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이거를 또 현금 지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자회사 지분과 로얄티 형식으로 좀 지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SK가 배터리 아까 3조를 김 프로님은 좀 가볍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배터리 매출 자체가 1조 6천억밖에 안 돼요. 작년에 전체 매출이. SK? 그리고 적자 사업이에요. 아직 적자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3조를 넣으라고 하면 SK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로는 야, 이건 진짜 비즈니스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런 3조를 배상하면서까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합의 방식은 아무래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LG는 사실 이전에도 2017년 CATL이죠. ATL과 영국의 바칼라이즈 상대로 두 건의 소송에서 보상을 받고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관련한 영업비밀이나 특허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배터리 관련한 특허가 제일 많은, 두 번째 정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LG화학이 배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나머지 소송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ITC 말고도. 델러와이 연방지방법원, 법원에서 소송 진행적인 것도 있고 SK가 LG를 상대로 또 제기한 소송들도 있습니다. 파우치 3면 실링 특허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국내와학은 국내외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약 10건의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왜 싸우고 있는 거야를 따지고 보면 사실 이 ITC 소송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소송들은 보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ITC 가지고 비밀, 영업비밀 침해 때문에 갈등이 붙은 거고 이것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각종 특허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 전쟁은 약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10년 전? 10년 전, 2011년. 그때도 SK가 뭐 했어요? 배터리를? LG화학은 배터리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1995년부터 현대차가 전기차 만들던 시절이거든요. 이때가 처음 만들 때. 그래가지고 LG화학과 현대차는 파트너십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1995년부터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벌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안 돼, 수소차도 안 돼, 배터리도 안 돼. 계속 적자를 보면서 계속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과도 굉장히... 제가 예전에 수소 취재할 때 현대차, 친환경차의 히스토리 취재 많이 했었잖아요. 정말 LG에서 없애려고 할 때마다 현대차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친환경차의 전쟁가 된다. 그러면서 걷지로 끌고 가면서 같이 해왔는데 사실 지금 파나소닉과 테슬라가 쓰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있잖아요. 이것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 LG화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역사가 좀 길어요. 근데 SK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을 시작했다는 시점은 98년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1998년. 굉장히 오래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때 본격적인 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 1998년, 97년 이 시점에 국가 프로젝트로 친환경차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일단 돈을 그냥 주는 거니까 정부에서 그거를 비즈니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건 2005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SK는 약간 후발주자 같은 거예요. 근데 LG화학은 SK가 기술을 훔쳐서 빠르게 추격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2011년에 처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출원을 하고 SK인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2011년에 냈어요. 근데 3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LG가 졌습니다. 한국에서? 오히려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소송을 했었고 거의 대법원까지 갔을 때 오히려 LG가 거의 지는 상황에 핀치에 몰려있을 때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봐줬어요. 그래요? 그거 우리가 끝까지 안 할 테니까 이거 소송 취하하고 우리 앞으로 2014년에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 관련 특허를 국내외에서 소송을 하지 말자. 2024년까지? 네. 그때까지 소송을 하지 말자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SK가 제안했고 LG가 OK? 네. 그래요? 오히려 LG가 핀치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LG가 가서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없던 걸로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SK가 그러면 SK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의 대승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줬다. 그래요? 그게 2014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배터리 갈등이. 그 뒤로는 따로 싸우지 않고? 그리고서 2017년에 다시 갈등이 불거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지 핵심 인력 채용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어요. 사람 빼가지 말라. 사람 빼가지 말라. 그리고서 이 소송에서 여기서 공문을 보내고 소송을 했는데 LG에서 SK로 이직한 5명에 대해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소송에서 LG화학이 이겼습니다. 전직을 한 사람들한테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에서 LG가 이겼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인력 빼가기가 이어졌다고 LG화학은 판단을 했고 또다시 인력 빼가지 말라는 2차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델러웨어주에 영업비밀 침해 취소하고 ITC하고 이런 거 하고 한국에다가는 인사직원 등을 SK의 인사직원을 형사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LG화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던 거는 LG화학이 지원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SK에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력서에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명, 참여자 이름 누가 하고 팀장 누구냐, 성취도 얼마나 되냐 이런 거를 다 이력서에 작성을 하도록 했고 지원자로 하여금?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어떤 발표 자료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 발표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발표를 하도록 요구를 했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말이 면접이지 사실상 영업비밀 탈취 목적이 강했다. 이게 LG 쪽의 주장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LG 입장에서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서 여기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배터리 제조 기술의 최적 조건 설비 사진 등을 이직을 한 사람들이 다 기록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네들 거 빼간 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발표했는지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기네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서 여기서 핵심 기술을 수백여 건을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한 흔적을 우리가 발견했다. 포렌식으로? 포렌식 할 필요가 없죠. LG화학은 자기네 컴퓨터니까. 자기네 컴퓨터에서 이직자들이 그 관련한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해간 거를 자기네 서버에서 발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LG화학 수주장구가 3배가 늘어나는 동안 SK는 14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자기네는 연구개발비를 3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SK는 한 6천억 원 정도만 투자를 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자사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하면서 수주를 급증한 걸로 봤을 때 SK가 이걸 빼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SK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걔네들한테 기술을 빼오라 그런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면접을 할 때 경력직 면접이라는 게 원래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이 설명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일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인력 빼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원하니까 당신 우리 회사로 좀 오세요. 라고 해가는 게 빼각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홈페이지에다가 공개 채용 방식으로 했고 거기에 또 써 있는데 여기서 보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도 다 이력서에 명시가 돼 있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입증하는 사람 과정 절차였던 거지 니네가 보니까 나간 사람 되게 많던데 니네 보니까 LG에서 나간 사람이 거의 한 천 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회사에 온 사람은 76명밖에 안 된다. 아 그래요? SK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명밖에 안 돼 우리가 찍어서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건 아닌데 제가 그때 이제 SK나 LG 그때 인력 빼각이 취재를 할 때 들었던 얘기는 SK 쪽에서 이제 뿅시렁뿅시렁 하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니네 월급 조금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당시에 SK 쪽에서는 약 1억 2천 정도 월급을 줬었는데 LG에서 한 8천만 원밖에 안 주더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갈등들에 LG가 정말 제대로 화가 나서 소송을 걸게 했던 건은 이 폭스바겐 수주전. 아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폭스바겐 수주전이 일어났어요. 폭스바겐이 MEB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만든 폭스바겐이잖아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수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LG하고 SK하고 붙었는데 SK가 이겨버렸네. SK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약 한 10조 정도의 1조 정도의 손실을 본 걸로 우리는 추산하고 있다. LG와 그러면서 본격적인 ITC 소송전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반전의 반전. 그리고서 이제 SK 쪽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특허 가지고 2014년에 소송하지 않기로 했지 않냐. 10년 동안 소송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걸 왜 또 사실 소송을 하냐. 그랬을 때 LG 쪽에서 이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해당 특허에 대해서 국내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같은 건이긴 해요? 이게 다 묶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영업비밀 침해 때문에 둘이 갈등을 빚고 인력 배각이 영업비밀 유출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 소송 저 특허 소송 저 특허 소송 다 났는데 결국은 이게 제일 큰 구찌의 사건이기 때문에 ITC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소송들은 다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민사로 합의금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특허가 침해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 끝나면 다음 특허들도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특허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10년 동안 했던 10년을 왜 안 지키냐 그랬더니 LG가 했던 얘기는 한국 특허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싸우지 않기로 했던 거고 우리가 이번에 걸었던 특허는 미국 특허다. 설사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렌트커와 미국의 렌트커는 별도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0년 합의가 SK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싸우지 10년 동안 안 싸우기로 하더니 왜 그러냐는 것에 LG 쪽에서 이게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LG 쪽에서 이렇게 해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냥 굳이 나열을 해드리면 SK가 미국 특허에 제거했던 건 8건이 있었는데 각하가 됐고 LG가 되게 했던 거는 SRS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5건이 있고 여기 국내에서는 형사고발된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국내 기업 2개다 보니까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오히려 중국 같은 곳에 경쟁사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잘 합의를 하라고 옆에서 권고를 하기도 했던 이유가 이런 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두 회사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두 회사가 경쟁하는 시장은 국내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경쟁관계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먹을 게 많고 이 회사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둘은 양쪽으로 먹을 게 많은 시장이에요. 배터리 시장은. 그래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을 텐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영업비밀 특허 이게. 아까 영업비밀은 이거를 공개할 경우에 기술보호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는 거고 특허는 공개를 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리 선두그룹에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지켜야 될 어떤 과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의 어떤 결론이 깔끔하게 나지 않으면 후발주자들이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구나. 그렇겠네.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했는데 문제 없던데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두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걸 명확하게 해서 한국의 기술을 아무도 흉내내면 안 된다. 이거를 만약에 따라했을 때 진짜 비즈니스 못하는 상황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어디도 안 된다는 걸 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네. 그래서 제가 이거 취재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가 이게 제로썸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파이가 늘어나는 게임을 하는 상황이면 그냥 좀 좋게 좋게 가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이 들다가 그 좋게 좋게 가는 게 이제 다른 후발주자들에게 설레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빠르게 추격을 받을 수 있다는 증명이 좀 유려가 돼서 이걸 취재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네. 그게 하나 있고 오늘 이 얘기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정리하실 얘기 있으시면 길지하고 SK 말고 다른 얘기? 이제 큰 돈을 받게 된 LG화가 이제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휴 전날 LG에너지솔루션에도 되게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코나 전기차. 불, 불. 코나 전기차 불이 났는데 이 코나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매체명은 설명을 안 드리고 코나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결함으로 기울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현차 문제가 아니라 LG문제다? LG문제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뭐냐면 전기차의 원인이 배터리 결함 쪽으로 기울었고 남양연구소, 현대차 연구소죠. 거기서 배터리 결함으로 확인을 해서 LG 쪽에서도 와서 그 결함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저도 이걸 취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관련 내용이 좀 들어와서 레이더에 들어와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LG화학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는 듯한 얘기들이 들어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사실 국토부와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쪽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어서 발표를, 지금 단계에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보도를 안 했어요. 관련한 얘기를. 근데 여기 다른 언론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제가 취재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만 보면 저런 거예요. LG 쪽에서 이게 SK하고 소송도 있고 설도 있고 하니까 발표 시점만 조금 밀어주면 안 되냐는 정도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배터리 결함으로 확정 저기로 나왔다는 듯한 뉘앙스였는데 이게 사실 코나 전기차가 불이 난 이후에 셀 결함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현대차 쪽에서 국토부에 자진 리콜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게 셀의 분리막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LG 쪽에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셀을 바꿔준 게 아니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100%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약 90%만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리콜 비용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니까 한 2, 3천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배터리 결함이라는 게 인정이 되게 되면 배터리를 통째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배터리를 통째로 갈아줘야 되면 배터리 가격이 코나 전기차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비용이. 그런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한 7만여 대가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배터리를 다 교체를 해주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약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SK에너지도 악재고 LG화학도 악재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의 순환 시기.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를 할 분위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SK에서 한 2조 합의금 받아오면 그 돈 고스란히 현대차 갖다 줘야 된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차가 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코나 전기차 산 사람들의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배터리가 난징 공장의 배터리가 좀 지목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 네. 중국의 LG화학의 난징 공장인데 여기가 분리막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분리막은 상해은첩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LG화학이 작년 3월부터 양극 단자에다 절연 코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야, LG화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으니까 작년 3월부터 추가적인 공정을 진행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LG화학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곧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보도는 나왔고 그리고 이건 결론은 안 났는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포인트 하나만 잡아드리면 LG화학이 원래 SK이노베이션에서 분리막을 받았었어요. 이전에. 그러다가 이 SK하고 LG가 소송전을 벌이면서 이 분리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분리막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SK하고 소송하느라 받지 않았던 그 분리막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이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2014년 이전에 LG화학과 SK가 안 싸웠다면 그 분리막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면 LG배터리의 화재 사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아쉬움이 좀 아, 이것도 드라마네 진짜. 약간 좀 드라마틱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LG화학이 이전에 에너지 저장장치 ESS 화재 사건도 결과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서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랑은 다른 게 그때는 상대가 발전사업자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별로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현대차고 물건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자동차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예전처럼 단순히 보호장치를 약간 덧대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오늘은 좀 K배터리의 순환 이야기를 드려도 죄송스럽네요. LG화학 현재 한 10분 남은 예비효과는 LG화학은 견주하고 SK이노베이션은 많이 빠지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 뭐 아직 시장 전이니까 그렇군요. 아마 이런 이야기까지 LG와 SK 배터리 분쟁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줄은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증장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는 어디도 못 듣지. 그러니까요. 저희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라고 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깊이에 차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콘텐츠 가진 분들 계속해서 저희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가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렌즈는 권순우 기자의 영역은 아니니까 염승환 부장의 영역으로 이어가보죠. 바로 그러면 영역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취재 대단히 감사하고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